오픈마이크를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3번 했는데 맨 처음에 했었을 때는 아 거기서 그런 멘트를 왜 했지 하고 그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1년 동안 막을 끊어져다가 용기를 1년 만에 내가지고 한 다음에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해가지고 또 1년 동안 막을 끊었다가 이제 3번째 도전인데 그냥 앞으로는 제 영상 남겨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드려드릴게요 늦은 겨울 찬 바람에 지친 발로 옮길 때 저기 머리 하나 이를 보았지 그 다닌 날 바라보며 안참 눈물을 흘렸었지 길을 잃은지 누굴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걱정스러운 맘에 아직 울렀고 길을 잃은게 더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해가 오리네 어라기나 누구만 가려도 희미라는 그 괴물이 되어가는 주였네 도망가려 이제 나만의 모습을 되찾아보려 늦은 밤 기차를 타고 왔지 그 차에 비친 내 모습에 예전에 나는 날 지쳐버린 이제 너무 멀리 원하는 모습이 젊은 밤으로 가득 찬을 때 그 차에 비친 내 모습에 그 차에 비친 내 모습에 내게가 천정 괴물이 되어가는 해가 오리네 그리와 함께 오, 그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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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